야, 이동훈 어디야? 나 지금 녹화 중인데? 녹화 중인데 어디냐고? 너 어디야, 너 어디야? 나 미용실인데? 너 오늘 촬영 있어? 나 오늘 제작발표회. 아, 마이... 야! 야, 너 제작발표회 나중에 가면 안 돼? 나 진짜 미치겠다. 알았어, 오늘 잘하고 나중에 봐. 어... 안녕하세요. 여보세요? 언니. 왜? 언니, 오늘 뭐하세요? 야, 소음이 오늘? 오늘? 네. 오늘 왜? 오늘 나 지금 런닝맨 녹화 중인데요, 언니. 우리 100대 100, 지금 100명이랑 100명이랑 해서 2명씩 듣게 하는데요, 언니. 100명이랑 100명 뭐 한다고? 이름표 뜯기요. 아... 언니. 그러니까. 이름표 뜯기 한 번 안 하실래요, 언니? 지금? 네. 장난해. 아, 진짜로요. 급해요, 언니. 진짜로요. 아, 야, 장난해, 지금. 진짜로요. 언니, 그냥 모자 쓰고 와도 돼요, 오늘은. 아, 빠지지 마. 아, 진짜예요, 언니. 언니. 진짜예요, 지금. 카메라 제 앞에 있어요, 언니. 농담 아니에요. 나 지금 녹음돼, 이거. 방송 나가고 있는 거예요? 아, 그래. 아, 그래. 언니. 그러니까 빨리 오세요. 지금 사무실에 사람들이 스케줄 되는 사람 다 데리고 와요. 근형이랑 전부 다, 전부 다. 언니. 언니 런닝이 한 번 나오는데 이렇게 우정 배신하실 거예요? 야, 됐어. 너 그런 얘기 하지 마. 언니 이러실 거... 너는 런닝이 한 번 나한테 연락도 없더라. 언니 저랑 통화했잖아요.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언니, 왜 그러세요, 아직. 지금 우정, 우정은 무슨 우정이야. 너하고 나하고 우정상은 없어. 언니, 언니. 언니. 나중에 전화하고 전화할게요. 알겠어요, 언니. 전화 주세요. 어. 네. 그래.